안동치 씨와 대결을 펼칠 사람은요. 문주란 대호 씨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. 자 문주란 모창대에 나가서 또 상도 받으셨던 분인데 오늘은 대호 씨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. 막차로 떠난 여인 청혜두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저의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.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들 덕에 이렇게 이쁘게 화장도 하고 또 있고 고맙다 우리 아들 호자다. 막차로 떠나간다 비를 맞으며 간다 깨끗이 사흘 맹색 밟고 나 홀로 간다 지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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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그는 잊지 못해도 말없이 웃으며 막차로 떠난 여인 청혜두 막차로 떠난 여인 청혜두 방금 막차로 떠난 여인 청혈 와 오 오 감사합니다.